내 소명은 개혁의 완수다. 대통령이 재차 강조를 했네요. 채널A가 몇 시간 전에 보도한 걸 보면 내 소명은 시도조차 못했던 개혁의 완수다. 그 주요 내용은 의로개혁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함이 노출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 참모들에게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을 주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채널A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내 소명은 시도조차 못했던 개혁의 완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으로 이것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역대 그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던 것을 내가 해냈다.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큰 그런 동력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채널A를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몇 명이 여러분들 댓글을 남겼는가 하니까 425명이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전부 425개를 다 보지 않았는데 425개에서 여러분들 전반부만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대개 425개에서 한 1, 2% 정도가 연대통령을 옹호하고 나머지는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최신 댓글 인기가 있는 댓글 순서로 해가지고 거의 여러분들 제외하지 않고 몇 개를 본 겁니다. 이제 그나마 지지한 보수들도 등을 돌립니다. 제발 현재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425개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겁니다. 현장도 가보지 않고 디테일도 딸리는데 그럼 뜻대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윤 대통령에 이렇게 여러분들 민심이 많이 돌아갔는데 국민은 죽고 있습니다. 한심한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소명입니까 그건 정치가 아니고 당신이 즐기는 모험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는 것이 모험이고 당신의 짐이고 영웅심인 것처럼 정치가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영웅심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까 거의 전부가 다 뭡니까 연 대통령의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채널A에 전부 다 윤 대통령을 나무라는 댓글입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이대로면 앞으로 지지율이 10% 돼야 확정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간호법은 작년에 거부권을 쓰면서 악법이라고 거부하더니 이번에 간호사들 파업한다고 협박만 해도 바로 꼬리를 내리고 통과시키고 간호사들에게는 굴복해도 되고 의사들에게는 절대 굴복이 안 되고 의사들을 다 잡아야 됩니까 국민이 다 죽고 의료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코미디 합니까 선거용 실수를 신념으로 표정합니까 개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통령 국민의 목숨을 소용하지 않습니까 400 몇 개 중에서 여러분들 거의 한 1% 2% 정도만 대통령에게 동감을 표현하고 전부가 다 여러분들 비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악화가 되겠습니까 말도 없이 악화가 될 거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의료계획을 완수하기 국민이 피를 흘리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이렇게 나온답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헝구하니까 제가 채널A의 내 소명이 의료계획의 완수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거의 전부가 뭐죠 대통령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보시죠. 어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기다려달라. 이지호 교육부총리 국힘 연찬 이지호 전망대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여기 보시면은 71%가 이지호 교육부총리 전망대로 의료사태가 끝나지 않을 걸로 보는 거죠. 71%입니다.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지호 전망대로 의료사태가 끝날 것이다. 26% 나온 겁니다. 현재 지지율이 23%니까 대표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설문조사에서 1천명이 응해 가지고 71%가 여러분들 이지호 전망대로 의료사태가 끝나지 않을 거다. 더 오래 갈 걸로 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조사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 실시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은 언급수실 상황 심각 판단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급수실 상황 심각 동의하는 사람들이 69%거든요. 거의 70%거든요. 동의하지 않는다. 27%거든요. 윤 대통령 지지도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탈반이 뭐죠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낙관적인 그런 전망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어렵게 보는 겁니다. 조기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언급실 상황이 어렵죠.